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.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엄마, 나 운 풀렸어. 운 플러스 여자로서 사는 삶은 40대에 종결했어요. 원래 사주가 수명가 됐어야지 맞아요. 결혼을 한 번 했으면 무조건 실패를 하는데 정말 금전적으로 큰 고비를 겪는 사주예요.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. 인천 1등 공신입니다. 태백산 토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. 1등 공신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제사만 꾸준하게 잘 지내도 굿덕, 치성한 것처럼 덕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요즘 제사 지내는 집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거기다 절에다 모시던데? 그렇죠. 거의 좀 맡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에 맡길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너무 전형적으로 다 모시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 같아요. 언젠가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조상님들은 뭘 좋아했는지 모르잖아. 그렇죠. 내가 살아 생전에. 그래서 그 격식을 따져서 내가 상을 차렸고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뭔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는 뭘 좋아했는지를 알잖아. 그래서 나는 부모가 우리 아빠가 홍시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꼭 그 홍시를 올려요. 이제 제사도 이제는 정성인 것 같아. 맞아요. 제사는 저는 찬성이에요. 아직까지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지내면 계속 지내야 되는 거고 맞아요. 처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맞습니다. 처음에 격식을 따지면 끝까지 격식을 따져야 된 것 같고 맞아요. 그런데 어떤 분이 저번에 한번 와서 그랬어요. 제사를 이때까지 안 지내서 자기가 안 되나? 그래서 이때까지 안 지낸 제사를 못 와가지고 한 번에 구수로 때렸대. 그랬더니 일이 잘 되더라 또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증빙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저는 아직까지는 제사는 찬성이에요. 맞습니다.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도 없는 것처럼 그럼요.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사는 제 생각에 또 선임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주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. 여자분이시고 윤씨예요. 윤씨? 네. 윤씨고 나이가 좀 있으세요. 47년생이네요. 78세 돼지띠 정혜생이에요. 6월 19일입니다. 똑똑하네. 똑똑하네. 맞습니다. 굉장히 스마트하세요. 그런데 자기만의 법칙이 있어요. 이 사람은. 네네. 나만의 룰이 있고 나만의 틀이 있는 사람이에요. 맞아요. 사주 자체가 나만의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그 시간에 뭔가가 끼어드는 것도 싫어하고 이 사람을 보면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 음유신. 음유신? 네.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독소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맞아요. 술도 좋아하고 네. 우리는 술 좋아하면 술만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술을 먹고 노래도 들어야 되고 그 노래 안에 공간에 지인들과 담소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치아일 때까지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가 그 상황을 우리가 분위기를 굉장히 즐기시네.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에요. 음유신이 많네. 그리고 되게 많이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날카로운 칼 같지만 부드러운 뭔가가 스마트한 맞아요. 맞아요. 깊숙이 들어가면 엄청 부드럽고 엄청나게 뭔가 착하고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이 사람 찾아가면 길을 열어줄 것 같은 뭔가가 그런 게 있어요. 길잡이 역할을 열어주고.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 자체에 우리가 78세라는 나이가 먹었잖아요. 그 78이라는 숫자가 왔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에 고려하게 있었겠어요. 맞습니다. 이 사람은 특히 많았어요. 맞아요. 그런데 집안이 장수 집안 같아. 오. 이 사람은. 맞아요. 맞아요. 자매가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남매가 있으면 남매달 전부 다 음료신일 거예요. 뭔가가 가족끼리 뭔가가 다 특이한 직업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. 네.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가 가리키는 것도 좋아하고 지적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사람한테 인도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로서 사는 삶을 40대에 종결했어요. 그렇게 일찍이나? 원래 사주가 수녀가 됐어야지 맞아요.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. 아니 수녀가 됐어야 됐어. 사실. 그런데 이 사주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수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버릴 수가 없는 것도 있지. 욕망이. 이 사람은 원래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자유롭게 살았으면 진짜 진짜 먹고 살 거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사주거든요.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번 했으면 무조건 실패를 하는데 이 사람은 38에서 42살이 최대 고비였을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인생은 모든 것이 여자로서는 종결을 했다. 그리고 30대, 40대. 이때에 정말 금전적으로 큰 고비를 겪는 사주예요. 그래서 돈이라면 닥치는 대로 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엄마들의 억척 같은 거 있죠. 그런 것을 이 사람은 발휘했을 확률이 높아요. 그런데 단,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에 자식도 상당히 잘 들어와 있어서 자식 자리가 좋아요. 그래서 자식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. 이 사주 자체가. 그리고 원래 사주 자체가 혼자 있는 걸 즐겨요. 혼자 있는 걸 즐기다 보니까 누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하고도 싫어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? 자식도 오는 거 싫어해. 자식도 같이 사는 게 싫어. 이 사람 진짜 나랑 비슷하네. 그래서 나는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싫어. 이 사람은 그리고 외로울 틈이 없어. 돈 버느라고. 바쁘니까. 아니 앞만 쳐나 보고 가느라고. 선생님 비슷하네. 외로울 틈이 없어. 나는 햇빛 한 번만 왔으면 소원이 없겠어 요즘에는. 무슨 내가 있잖아. 빨리 맞추면 집 밖을 나가고 싶어. 그 시간이 아까워서. 그 이유가 뭔지 알아? 왜요? 내가 집 안에서 일을 하니까. 아 그치 그치. 갇혀있으면. 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왜 밤만 내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지 나도 모르겠어. 근데 이 사람이 그래. 그리고 이 사람 엄청 소식 갈 거예요. 맞아요. 사주가 예민하고 위가 안 좋아. 네. 입맛도 까다롭고 성격도 까다롭다. 그리고 겁나게 직설적인 성격이군요. 맞아요. 나 불편해. 맞아요. 그러니까 너는 안 불편하니?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야. 똑같아. 돌려서 말하지는 않는 거지. 근데 이 사람이 74세, 75세에 우리가 이 나이에 대운이 없거든. 원래 웬만적으로. 74세, 75세에 완전 큰 대운을 포켓을 맞아요. 그리고 이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확률이 있어요. 오 네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.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또 가라앉죠. 운 자체가. 왜? 가라앉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생각인데 자기가 이제는 뭔가 쉬고 싶은 생각이 더 많고 가라앉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. 근데 이 78세에 이 사람이 또 다시 기운이 나와가지고 뭔가가 또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.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기다.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다. 이렇게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잠시야. 잠시고 다시 들어가. 뭔가가. 잠시 다시 쉬고 일하고 또 쉬고 일하고 쉬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. 네네. 몸이 되게. 아이고 나 이거 먹었는데 몸이 너무 신나가 좀 이상하니. 건강이 안 좋으시지. 근데 이분이 위가 너무 좋지 않아서. 아이고. 그리고 이분 술 좋아할 거예요. 사주가. 네. 맞아요. 아직까지는 기운이 살아있고 돈 벌 기운도 남아있지만 옛날 같지는 않고 우리가 기가 빠지면 노안이 오는 것처럼 살이 막 떨리고 뭔가 몸이 떨리는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.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니까? 근데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. 그래? 네. 그러면 안 되나? 선생님이 좋은 의미이고. 혼자 살면 안 되는데. 선생님 이분 누구시냐면요. 우리 윤여정 대배우님이세요. 근데 정말 소름끼치게 이분이 74, 75세 때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생 여우조연상을 받으셨어요. 조연상이야? 네. 이 나이에 조연이 아니라 조연상을 받으셨는데 이때부터 아주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요즘에 테레비에 나와? 요즘에 한 번씩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한 번 상 받고 나서 난리 나가지고 국위 사냥을 하셨죠. 사실은요. 네. 진짜로. 그리고 이분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도. 음류시인이야. 네. 음류시인이니까. 딱 바로 나오시네. 진짜로. 이분 건강만 조금 조심하면 괜찮을까요? 근데 집안이 워낙 장주 집안이세요? 이분 어머니께서도 지금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돌아가셨는데 좀 장수하시다 하늘나로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도 이거 정확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. 근데 엄청 음식을 소식할 거예요. 그럴 것 같아요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. 네.